빨렸다 아, 지금 원래 좀 다 살이 심해요 그럼, 바로 다음 단계로 오, 쏘리! 너, 그, 베이비 놀랐죠? 꼬꼭했죠? 오, 괜찮아, 괜찮아 너도 놀랐죠? 에이, 베이비 명품에 환장한 여자, 어때? 완전 깨 뭐, 제야? 어, 죄송합니다, 이따에 연락이 와서 뭐라고 하셨죠? 헉, 안 되겠다, 최고의 일병 섭섭해요 네? 섭쌍해, 이런 식으로 너한테 관심 없으시면요 사만다는 레이첼 굉장히 섭섭해요 사만다는 레이첼이요? 네 왼쪽이 사만다, 오른쪽이 레이첼이에요 거금 천만 원씩 드린 애들이랍니다 아, 이런 또나이는 저 미신 수칭밖에 제가 별일 다해요, 그죠? 아니요, 위선 떨면서 거짓말하는 것보단 시원시원해서 존내요, 진영사 씨 뭐야? 왜 저렇게 근동적이야? 안 되겠다, 이쯤에서 핵폭탄을 날리는 수밖에 진짜요? 진짜로 제가 맘에 드세요? 그럼 우리, 눈 잡을까요? 룸이요 네?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야... 어때? 맞선 건 천만 눈 잡자고 하는데 좋다, 관리가 없는데... 가시죠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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